이번 3구 대선도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전산 조작을 통해서 목표 득표를 확보하고 그 다음 실물 투표지를 그만큼 투입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선거였다 이렇게 보는데 그 증거물들이 속속 밝혀집니다. 어제 유튜브 채널인 하면 되겠지는 경남 양산의 삼성동 같은 경우는 실제 아침 일찍부터 사전투표장을 직접 촬영해서 영상 촬영이 2072명이었는데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3,219명이 돼서 결국 1,140표 정도의 실물 위조 투표지가 투입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가까운 서울시 송파구 삼전투표에서 일어난 일을 오그노 후보 과거의 후보인 기호 8번인 오그노 후보의 그런 직접적인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실물 위조 투표지는 어떻게 투입됐는가 이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그노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그노입니다. 지금은 이제 컬린 선거 시민행동의 공동대표로 계신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직함은 이제 후보에서 대표로 그렇게 불러야 되겠네. 자 이제 오늘 이 문제가 참당히 참 그동안 소위 미스테리에 해당했던 그 부분을 이제 많이 해결해 주셨는데 상세하게 국민들과 함께 아주 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오늘 이제 오그노 대표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제목이 이제 한번 설명해 주시죠. 1번 슬라이드에. 사전 투표 위정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렇게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투표가 이렇게 위조가 되는지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봤을 때는 전혀 외관상으로 전혀 이렇게 부정선거 실제 이런 것들이 사전 투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실과를 보고 결과를 보면 우리 시민들이 위정감됐다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제 참관인으로 가셨던 새벽 4시부터 일어나셔서 저녁 8시까지 온종일 확인하신 분들의 생생한 관찰 기록입니다. 관찰 기록이고 제가 보여드리는 기록 말고도 사진과 손메모와 이런 것들이 수십 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정확하게 저희들이 확인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공직선거법에서는 위정감제로 가짐 그것을 풀었으면 위조 및 투표지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그런 종류의 범죄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투표지를 특정 후보의 투표지를 증가시키는 것도 범죄고요. 그리고 빼버리는 것도 범죄인데 위정감 저희가 정확하게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객관적인 참관인으로서 시민의 눈으로서 지켜봤을 때 분명하게 이것은 사전투표가 위정감 증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청하시는 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수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이제 알걸리 차원에서 이렇게 일어난 사실을 본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또 뜻대로는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추론도 하고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이제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3번 슬라이드를 보면 부정선거의 진실 이 부분도 한 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네. 4번 슬라이드인가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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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번요. 실물 위조 투표지가 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참 이렇게 궁금증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실제로 일제 실제로 시민들이 가서 들여다보고 확인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본 것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투표 창관인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근거리에서 지켜본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려서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창관인으로서 정인으로서 목격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4번 슬라이드를 보면 3월 5일 날 발생한 사건이죠? 네. 이 투표함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투표함의 모습이 아니고 4번. 4번. 송파구 3월 5일 사전투표. 아마 제가 페이지를 좀 바꿨는데 다시 한 번 리로딩을 한 번 해 주시면 되는데 혹시 다운로드 받으셨나요? 아니. 다운로드를 받았으니까. 4번 그냥 설명하시죠. 이제 방송 시작됐으니까. 송파구 3월 5일 사전투표. 네. 투표 마감 후 이렇게 실제로 창관이 센 숫자하고 우리 전산으로 출력한 투표록에 출력한 그 숫자하고는 무려 331명이 맞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맞지 않아도 한 10명이네. 플러스 마이너스 2, 3명 이 정도면 맞을 텐데 무려 331명이 맞지 않는다. 이것은 무려 7%나 증가했다. 이것은 명백하게 중앙선관위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고도 남습니다. 여기 오근호 대표님.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참관인들의 실제로 개수한 사전투표 인수하고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보내는 전산상의 투표 인수가 331명 차이가 났다는 이야기죠? 네. 관외 합쳐서 331명이 차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산을 통해서 331명이 확보된 이후에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겠네요. 331명분의 실물 위조 투표지가 투입됐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갭이 생긴 거죠. 어쨌든 실물 투표지와 지금 전산상의 투표 인원수가 무려 300명 이상의 갭이 생겼는데 그것을 중간에 집어넣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데는 서울시 송파구 삼전투표에서 일어난 3월 5일 사건을 소개하는데 꼭 같은 일이 경상도에 있는 경남 양산 삼성동. 서울에도 삼성동인 삼성동에서는 직접 투표 감시단이 아침 일찍부터 끝날까지 촬영을 했더라고요. 풀 영상으로. 풀 영상으로 촬영했는데 그것이 이제 촬영한 것의 투표 인수가 2072명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3,219명이기 때문에 거기는 무려 1,140명 정도가 차이 나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니까 더 놀라운 것은 양산 삼성동 같은 경우는 당일 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의 격차가 20% 차이가 났는데 사전 투표에서는 6%밖에 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1,140명을 확보해 가지고 실물 위조 투표를 투입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업시켜서 결국은 당일 투표에 20% 난 것을 6%를 줄였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양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4박 5일 차이를 두고 당일 투표에서는 20% 이상을 윤석열 후보를 더 미뤄주고 그다음에 사전 투표에서는 6%밖에 안 미뤄주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 거짓말이죠. 유독 이번 중앙선관위가 사전 투표에 사전 투표를 실시하는 사전 투표입니다. cctv를 주변의 cctv를 가리려고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입구로 들어오는 cctv라든지 아니면 보안을 위해서 설치해둔 cctv를 가리고 이렇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사전 투표소를 찾아오는 방문객 숫자를 가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령에 천명 가까이 이렇게 300명 가까이 유령이 등장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리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근호 대표님 말씀을 기초로 하면 제가 관찰한 바도 3구 대선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필사적으로 노력한 것이 사전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서 기표 행위를 하는 투표 인수를 세지 못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노트북 전산 투표지 발급기 화면에는 투표 인수가 딱 이렇게 떠 있습니다. 모니터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투표 창관인에게 그 화면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공정한 선거 투명한 선거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투표 창관인이 저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 화면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처음 이렇게 투표 사무에 참여한 사람은 뭣도 모르고 그냥 보시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투표 사무를 오래 관장했던 선거 사무원, 조금 직급이 높은 분들이 그것을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범죄라는 거죠. 범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쿨하게 한번 설명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 슬라이드를 보면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요지가 2022년 대선 공공사전투표소 참관일지 그렇게 작성하셨네요. 네. 이 참관님께서 새벽에 4시에 일어나셔서 대단하시네요. 토요일 날 새벽에 이렇게 택시 타고 먼 거리로 가셔서 온종일 저녁 8시까지 연배가 얼마나 전통되신 분입니까 제가 대략 40대 아니면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많이 하신지 참 우리 보고서 문건 작성하는 것처럼 딱 보고서를 그냥 이렇게 제대로 만드셨네요. 뭔가 이제 일을 확실히 배우신 분 같네요. 사진과 영상도 제공해 주셨지만 이렇게 아예 보고서로 아예 그냥 딱 이렇게 해서 법정에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정인으로서의 문서들을 아주 간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부정선거 문제를 꾸준히 이렇게 내보내는 방송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윤석열 당선인이나 윤석열 당선인 주변의 아주 척건들이 윤석열 당선인을 진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를 잘 이렇게 알리셔가지고 이 부정선거 문제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윤석열 당선인의 앞날이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탄핵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인생이든 뭐든 사업이든 간에 다 기회가 있으니까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슬라이드는 이제 5, 7번부터 설명을 하셨네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투표 실제로 현장에 딱 오자마자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사진을 보면 자세히 화면이 좀 작아서 그렇긴 한데 실제로는 저기에 풀도 있고 칼, 가위도 있고 온갖 문서구가 다 있습니다. 4일 날 투표하고 나서 무슨 작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주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사물을 한 흔적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표소 관리가 이렇게 되면 도대체가 무슨 작업을 하는지 저희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제가 말씀을 하고 중간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번에 3구 대선의 3월 4일 사전투표가 1일 차였죠. 네. 지금 이 참관인께서는 3월 5일 날 아침 5시 7시에 주민센터에 도착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3월 5일 날 아침에 일찍 도착해 보니까 뭔가 이렇게 책상 위에 칼, 풀 이런 게 다 있었다는 이야기죠. 네. 작업 도구들이 봉인지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거는 불법이지 않습니까 투표소 에서 누구도 투표가 진행되는 날 동안에 접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사전투표소가 심각하게 법적 이 하자가 있는 것이요. 투표소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요. 저 안에서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첫날 투표하고 끝나고 나서 또 작업을 하고 그리고 또 둘째 날 투표하고 또 그 3, 4일 동안 또 작업을 하고 그리고 당일 투표를 하고 또 투표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 사전투표 첫날 둘째 날 그리고 3일 동안 온갖 작업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면 이 투표소의 무결성은 전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 자체가 아주 위법과 탈법을 위해서 만든 아주 그냥 조작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월 25일 날 금요일 날 많은 그런 한국의 오피니언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전국 교수모임 정교모가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전반부 후반부를 참 잘 썼더군요. 전반부는 3구 대선에 대한 그런 진단 그리고 후반부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대비해 가지고 이 문제는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제도 부분을 지적했는데 3구 대선의 전반부를 보니까 거의 사전투표 제도와 관련해서는 야만의 나라가 되어 있다. 그렇게 진단했는데 진짜 지금 아주 세부적으로 야만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5시 30분에는 이제 그걸 하는 건요. 선서 이후에 단말기. 단말기를 이렇게 봉인을 뜯고 있는데요.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이거 형식이고요. 실제로 신분증 확인기라고 다 있는데 위조신분증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냥 신분증 스캐너입니다. 8번이 보니까 본인 확인기가 있는데 위조신분증 검사기능이 전혀 전무하다. 그 말씀이시죠? 네. 위조신분증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신분증 확인기는 그냥 스캐너인데요. 스캐너고 그냥 서명을 기록하는 기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 신분증을 들고 와도 안양육동에서 일어났죠. 가짜 신분증을 들고 와도 투표지를 나눠주는 그런 결과를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고 있고요. 이 본인 확인기가 실제로는 주소와 이름과 그다음에 생년월일 정도만 있으면 그냥 다 패싱되는 이런 아주 그냥 뭐랄까요? 그냥 문이 열려 있다. 도둑놈 들어오라고 아예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월 4일하고 5일 날 실시됐던 3구 대선의 사전투표에서는 특히 중복투표에 대한 그런 사례들이 전국 차원에서 많이 보고가 됐는데 저희들도 논란 그 자체가 본인 확인 위해서 소위 사진 대조를 하지 않았던 일들이 속성 많이 발견됐죠? 네. 사진을 대조해도 실제로는 신분증을 위조하면 자기 얼굴을 갖다가 가짜 신분증에 넣어놓기 때문에 대조해도 찰기가 힘든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신분증 대조해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기능 자체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춘천에서는 사전투표를 이미 했는데도 당일날도 와서 투표하기에 투표지를 나눠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바로 위에 있는 그런 ppt에는 지금 찍은 그거가 바로 참가님께서 3월 5일 날 오전 5시에 도착했을 때 개표 사무원들의 책상 상태라는 이야기죠? 네.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지금 저렇게 대단하네요. 작다구리하게 봉투도 있고 박스도 있고 이런 상태가 되면 저 안에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전날 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가 이렇게 투표소 안에서 사무를 하는 거죠. 사무. 그러니까 투표소 안에서 투표소 안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정한 법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을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월 25일 날 금요일 날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전국 교수인 모임 한 6200여 명 정도의 전직 현직 교수님들의 모임에서 지적한 것 자체가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이 정한 규정을 그렇게 따르지 않고 그냥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그렇게 법을 해석하느냐. 그것은 단순하게 자의적 해석이 아니고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을 사고도 남음이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데 이게 3월 4일 날 선거가 끝나니 사전투표가 끝난 이후에 투표소 안에 3월 5일 아침에 찍은 사진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풀도 있고 별 게 다 있네요. 가위도 있고 자도 있고 가위가 좀 확실히 있네요. 저 안에 보면 박스도 있고요. 저 구석에 보면 박스도 있고. 박스도 있고. 네.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면 이 사전투표소는 그냥 위조공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위조공장이다. 자 그럼 이제 9번이 보면 5시 34분에 관외투표함 봉인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5시 34분에. 지금 이 관외사전투표함 투표 종류 이렇게 봉인지를 부착을 하는데요. 이 관외사전투표함은 전혀 봉인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그냥 이 투표함을 개봉해서 거기서 다시 자기들이 마음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편 봉투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관외투표 자기들이 그냥 대량으로 중간에 집어넣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전혀 이 투표함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함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외함 투표 자체가 안에 무결성이 있다 한들 어차피 저걸 선거가 끝나자마자 깨버리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투표함을 봉투를 세워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끝까지 이제 메인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봉투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면 그냥 썩 집어넣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선관위가 이번 3구 대선 뿐만 아니라 4.15 총선에 사용한 특수봉인지라는 것은 이게 뭐 비닐 재질로 돼 가지고 때도 표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원래 봉인지라는 것은 종이 돼가 뜯고 나면 그냥 파쇄가 파손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비닐 그냥 스티커인데요. 비닐 테이프인데 그냥 띄다 붙였다 띄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냥 아무런 표도 나지 않는 이런 엉터리고요. 특히 관해 투표함은 봉인할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아니 봉인을 왜 합니까 어차피 뜯을 건데. 그러니까 이건 그냥 형식이고 우리 국민들 쏘그라고 하는 거죠. 그냥 보여주는 식이다. 우리는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어차피 봉인지는 제거할 거기 때문에. 정교모의 3월 25일에 정교모의 그런 성명서에서도 선관위가 사용한 특수봉인지 전혀 표시가 나지 않는 그런 봉인지. 봉인지 이름을 붙였지만 봉인지가 아닌 봉인지를 사용한 것.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지적을 했던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네. 봉인지가 전혀 봉인의 역할을 전혀 못합니다. 그냥 국민들 쏘그라고 하는 거죠. 네. 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세상에 참. 있으나 마나입니다. 있으나 마나. 밑에 이름은 건사하는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네요. 지금 저는 저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투표함 플라스틱 투표함을 보고 제가 이제 집 앞에 나가면 음식물 쓰레기 그게 있습니다. 함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그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고. 음식물 쓰레기 똑같네. 음식물 쓰레기 통하고 똑같이 관리되고 있는 이런 형편없는 지금 상황이죠. 사실은. 그렇게 국민들의 주권이나 참정권이나 국민들이 던진 소중한 한 표가 다 쓰레기처럼 처리한다. 이렇게 보고도 되겠네. 음식물 쓰레기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지경인 거죠. 그럼 우리가 쓰레기네요. 우리가. 저희가 쓰레기가 아니고 선관위가 쓰레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니. 선관위 사람들은 우리를 쓰레기로 보는 거네. 네. 그래서 저희는 선관위 직원들하고 대한민국에서 같이 공존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담회도 거부를 했더군요. 자기들은 헌법기간이니까. 네. 간담회 하면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안 하는 것이 상책이죠. 네. 불이 어떤 불이 붙을지. 화약고지 않습니까? 지금 부정선거의 화약고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화약고가 터져가지고 그냥 건물 전체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 공무원이 2,900명 정도가 되는데 2,900명 정도 중에서 한 명도 이렇게 양심발언을 하지 않으니까 이 선관위라는 조직이 굉장히 이렇게 거의 조폭 집단처럼 이렇게 변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선관위 직원들 선거 끝나면 전부 이렇게 다른데 발령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같은 사무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부 이렇게 헛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뭔가 양심에 끌여서 서로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거죠. 참 이게 선관위가 아주 악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송영길 전당대표가 요즘에 절을 많이 다니는 모양이에요. 전국 절을. 통도사 가는 길에 그런 문재인 대통령 사저를 사진 찍어놨더구먼요. 내가 그 기사를 보고 참 오늘 방송을 하나 내보내려고 하는데 다 알 거라고요. 무슨 짓을 했는지. 네. 송영길은 김어준의 더 플랜에 출연해서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김어준도 마찬가지고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된다. 전자개표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2018년 입을 꾹 닫고 있는 거죠. 탄핵 이후에 꾹 닫으면서 오히려 부정선거를 악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당대표는 이번에 우상호 씨하고 함께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무슨 일을 했고 그런 걸 다 알 거라고요. 상식적으로 사전투표의 위헌성 그리고 부정선거의 위험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투표소에서 개표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니 위험성도 알고 있겠지만 3구 대선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당대표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이 분께서는 혼자서 박수치신 분이죠 그렇게 하고 간격에 눈물까지 흘렸는데 그걸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에 좋은 그런 대한민국의 절은 참 위치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을 다 주유하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물건을 하나 훔쳐도 다 수사를 받고 큰 물건을 훔치면 감옥을 가는데 선거라는 것으로 이렇게 참 문제 삼은데 이게 절에 다닐 일일지 모르겠으면 대한민국 검찰은 뭐 하는지 경찰은 뭐 하는지 정말 세금 불복운동이라도 벌려야 될 정도가 된 것 같아요 투표지를 훔치는 것은 그냥 반칙 그러니까 축구에서 그냥 반칙을 해서 이기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장에서 반칙은 늘 항상 있는 것처럼 이분들은 그냥 선거에서 부정선거는 그냥 반칙의 일종일 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86운동권 정치인들이 부정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옥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시각에 가까울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 통진당의 당내 경선에서 엄청난 부정이 일어났지만 외부인들에게 충격이지만 그들에게는 별로 충격이 아니었을 겁니다 전혀 충격이 아니죠 그냥 뭐 백태클 심한 태클이나 아니면 그냥 뭐 주의 하나 정도에 줄 정도의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이들에게는 이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지상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이기 때문에 전혀 뭐 그런 부정선거 범죄라고 전혀 인식이 없지 않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11번에 보니까 5시 36분 관내 투표함 봉인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까 지금 관내 투표함을 보시면 전혀 생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루입니다 자루 행랑형 투표함이라고 하는데 함은 절대 아니고요 행랑형 투표 자루죠 검정색 자루 모양이네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돈이 없나 어떻게 저렇게 플라스틱 그러니까 알루미늄으로 원래는 투표함을 옛날에 만들었었는데 성관이가 돈을 아낀답시고 이제는 플라스틱으로 바꿨다가 이제는 자루 마대자루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천 쪼가리로 그냥 투표함을 만들어서 국민을 저렇게 기만하고 있는데요 유독 왜 저 관내 사전투표만 저렇게 자루 형태로 만드느냐면요 이 관내 사전투표를 찢어가지고 그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과 그 천 조각 사이를 약간만 벌리고 안에 쑥 집어넣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천으로 만들면 기본적으로 봉인지 기능이 작동이 안 되겠네요 네 플라스틱 부분에만 봉인지가 붙어있고 이 플라스틱과 천 사이를 벌려서 집어넣고 다시 붙이면 아무런 표도 없습니다 그리고 천 밑에 이 접착 상태를 관찰하는 참관인은 없고요 그리고 보자고 뜯어볼 수도 없습니다 참관인이 현장에서 그 접착 상태 봅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저분들은 이 천을 찢어서 집어넣고 다시 붙이고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참 그럼 이제 12번을 보면 관내 사전투표함은 행랑형 투표함으로 플라스틱 자료 사이로 절치 이후에 삽입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 이 행랑형 자료 저 도둑놈 자료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냥 도둑놈 자료입니다 저걸 왜 그냥 얼마든지 우리 창구 공간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가를 아낀다 그다음에 이동이 쉽게 한다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그냥 저 안에 쭉 찢어서 집어넣기 쉽도록 만든 사전투표만 유독 저렇게 한 거죠 그런데 원래는 본 투표가 훨씬 투표함이 많습니다 본 투표가 훨씬 더 많은데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다 이렇게 박스채 이렇게 함채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유독 관내 사전투표만 저렇게 자료 형태로 만들어서 도둑놈 자료로 만들어서 쭉 찢어서 집어넣기 위해서 왜냐하면 관내 사전투표에 위조 투표지를 집어넣어야 되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목표 득표율을 전산조작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일종의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야 되는데 투입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이제 3구 대선에 동원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뭐 고전적인 가장 핵심 방법은 4박 5일 사이에 대량으로 투입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선거 무효소송을 내고 정급 보존을 신청했는데 정급 보존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저 이 행랑 저거 그냥 국가수에 감식하면 바로 나옵니다 저게 두 번 찢어졌는지 한 세 번 찢어졌는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미세 점검물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털이라든지 아니면 천조각이라든지 이런 미세 점검물들이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수사하면 바로 잡히는 겁니다 3월 14일 날 3구 대선과 관련해서 춘천지법 그리고 광주지법에 그런 신청을 한 거죠 네. 전국에 10개 선관위에 지금 정급 보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급 보존 신청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3구 대선에서는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바로 제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니까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준비할 수 있는 일단은 무조건 기각을 한 거죠 그러면 옥 대표님 지금 보시죠. 광주는 경기도 광주 이야기하시는 거죠 전라도 광주입니다. 전남 광주시구나. 전남 광주. 광주 순간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본인들이 뜻하면 정급 보존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떳떳하게 정거를 보존해서 선거가 무결하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떳떳한 거죠 자 한번 보시죠. 지금 그 문제는 보통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인데 일단 정거 보존 신청은 국민들이 참정권 특히 이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신 분 같은 경우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 법원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거 보존 신청을 전남 광주지법하고 그다음에 춘천지법이 거부했다는 것은 그거는 위법한 행위 아닙니까 공직선거법 제228조에는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거 보존 절차는 정당과 후보자의 권리입니다. 권리 그래서 하급심 특히 광주지법 춘천지법 그리고 중앙지법 이런 지방법원은 출장을 해서 정거를 보존할 의무만인지 그것을 판단할 의무가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을 재판은 대법원에서만 하기 때문에 지방법원이 그것을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위법하고 이게 면탈행위죠 면탈행위 자 가만히 계시죠. 그러면 보시죠. 제가 이제 추측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옥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럼 이제 판사들이 왜 그렇게 정거 보존 신청까지도 거부했느냐 지금 이제 부정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활동해온 그런 사람들의 경험이나 지식에 미뤄보면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특정 후보를 미는데 이게 아무리 위조 실물 투표지를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전산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의심하는데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정거 보존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선관위에 보관되어 있는 투표함과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불일치합니다. 투표 결과와 불일치하고요. 실제로 직접 실제 선거인이 투표한 것과 완전히 불일치합니다. 그러다 위조 투표지가 사량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기각하는 이유 지방법원이 그것도 지방법원 판사가 자신의 권리도 아니면서 불구하고 판단할 권리가 없음에도 기각하는 이유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지방법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해서 면탈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범죄 행각이 자신들의 방조 행위가 드러나면 징역 행각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범죄의 증거를 은폐하는 면탈 행위로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저희가 이미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판사 한 10명가량을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이하 중앙선거관리위원 이렇게 해서 증거 보존을 면탈하려고 하는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미 형사 고발했는데요. 검찰은 수사만 하시면 됩니다. 수사하시면 왜 면탈을 하려고 하는지 왜 증거를 은폐하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옥 대표님 보시죠. 그러면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전산상으로 아무리 326만 표를 조작하더라도 실물 투표지를 아무리 부지런히 투입하더라도 투표소마다 분명하게 각 투표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선거 결과하고 투표함 속에 투표주가 상의할 거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증거 보존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을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법원의 투표함을 증거 보존령으로 들어가기 전에 급하게 갈아치워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한 장 한 장 갈아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투표함 전체 통과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4.15 총선 5군데 재검표에서 자석 투표지 본드 투표지 스카치 테이프 투표지 배추잎 투표지 각가지 이발이 붙은 투표지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가 투표함 자체가 선거 데이터 발표 공식 데이터 발표하고 투표함이 상의하기 때문에 그것을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한 장 한 장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통과리안 증거라고 보는데 꼭 같은 일이 3구 대선에서도 다시 일어났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선관위는 어떤 단계냐면 가장 심각한 게 사실은 증거 보존을 신청하면 가장 심각한 게 지금 남아있는 노트북입니다. 지금은 그전에는 4.15 총선 끝나고 나서 노트북을 반납했다 이렇게 하면서 아예 그냥 증거 보존 목록이 없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거가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기 때문에 노트북 반납을 아직 못했고 이거요. 그래서 증거 보존하라는 거죠.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 안에 노트북도 증거 보존하라는 거죠. 지금 그전에도 데이터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통과를 해서 어떻게든 통과를 해서 노트북 디지털 증거를 다 없애놓고 통과를 해서 어떻게든 4.15 총선을 듣고 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배추입이라든지 화살표라든지 이런 것이 증명이 돼버린 것처럼 지금은 아주 근원적으로 디지털 증거까지 다 남아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증거 보존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면 그걸 3월 14일 날 클린 선거 시민 행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근호 대표가 원고가 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증거 보존 신청을. 새누리당과 옥근호가. 새누리당하고. 그러면 이제 그 증거 보존 신청을 이번에 기각한 그런 춘천지방법원이라든지 전남광주지방법원의 담당 판사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법적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되겠네요. 네. 4.19 의거 때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한 경찰하고 똑같습니다. 법의 이름을 빌려서 방망이로 시민을 학살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법원의 절차가 아니고요. 기각 자체가. 증거 보존 신청은 출장에서 보존하는 것이 절차이지 기각하는 절차 자체가 전혀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거 보존의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는데요. 말이 안 되는 게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이유입니다. 증거 무효 소송 제기가 이유인데 그것을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리가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험장에 온 학생한테 시험을 치는 이유를 설명하라는 거죠. 시험을 치러 왔는데 시험장에 와서 고사장에 앉아 있는데 학생 보고 왜 시험을 치는지 이유를 설명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최근에 아주 썬 고배를 두 배 마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한 인터뷰 말미에 보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당시에 아마 자유당 3위로 부정선거 당시에 이회창 씨가 인천지방법원에 판사로 근무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냥 그렇게 견고하게 보이던 자유당 정권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것을 본인이 본 적이 있다. 그렇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참 그런데 그 인터뷰를 읽으면서 또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같은 그런 원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성명서라든지 이런 걸 하면 대한민국은 원로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원로 자체가 이인재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나마 그래도 이번에 윤석열 후보를 도왔던 광주 출신의 그런 박주선 사선 의원은 면전에서 그렇게 사전에 경고를 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80이면 북망산이 그렇게 멀지 않은 나이인데 뭘 그렇게 두려워할 게 있냐 이야기죠. 저는 대한민국 정당이 원래는 이념 공동체지 않습니까. 이념 공동체. 이념 결사체.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정당은 어떤 정당도 이념 결사체가 아니라 이익 결사체입니다. 이익을 나누는 이익만을 취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도무지 옳은 것을 선택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입을 다물고 이익이 되면 입을 열고 이런 식의 정당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해악을 끼치는 정당인 거죠. 3월 25일 날 맹주성 한양대 맹희 교수가 국민의힘에 정교모 성명서를 전달하러 갔을 때 한기호 사무총장 장성 출신이고 52세가 아니고 69세죠. 1952년생이니까 아직도 부정선거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기가 차고 그냥 억장이 무너질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이익 공동체니까 장성으로 평생 동안 활동해온 사람이 공상당하고 맞았을 건데 공상당에 접수된 게 부정선거를 하면 공상당이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13번 보시죠. 관내 사전투표는 횡랑행 자료행 투표함이고 플라스틱함으로 만들 돈이 없었나 이런 이야기를 또 하셨는데 지금 관내 사전투표함을 보시면 위로 붙여 있습니다. 위로만. 네. 위로만. 밑에하고 위에하고 전혀 이렇게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봉인지가 아무 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밑에 플라스틱하고는 아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 무슨 이렇게 쇼를 하는지 안에 있는 이런 행랑이 있는데 밖에 뭐 이렇게 투표한 봉인지 붙여가면 무슨 이야기를 한 거냐 이야기죠. 이거 오늘 확실히 보이는데. 국민을 속이는 거죠. 국민 여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선관위는 우리가 특수봉인지 표도 남지 않는 워터마크가 전혀 때도 남지 않는 것을 붙여서 우리 선거 확실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안으로 보니까 이 플라스틱도 아니고 그냥 행랑을 사용하는데 행랑을 위에 이렇게 벌려 가지고 대량으로 사전투표지를 투입할 수 있는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기가 차네요. 그다음에 이제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함을 이렇게 비교를 하셨는데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보시면 관내 사전투표 하면 위아래로 붙어 있습니다. 윗뚜껑과 아랫뚜껑이 봉인지가 붙어 있고요. 관내 사전투표함은 위에 윗부분만 붙어 있습니다. 아니 가만히 계시고 위지만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거 봉인지 자체가 그냥 국민들 기만 하려고 하는 거죠. 완전히 그냥 참 국민들을 대지나 소나 염소로 여기지 않고서는 위만 이렇게 있네요. 밑에 그렇게 그냥 딱 뚜껑을 열면 그냥 열리는 거네요. 그냥 밑으로 이렇게 찢어서 넣으려고 아예 착정을 한 거죠. 그리고 안에는 그냥 행랑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 투표에 관심 없는 시민들이 보면 그냥 뭐 봉인지가 잘 붙어 깨끗이 생각하는데 조금만 주의 있게 보면 아예 윗뚜껑에 그냥 눈 가리고 아홍식으로 붙어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저 기능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걸 금방 눈치를 챌 수 있을 텐데 저렇게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다음에 투표관리관 날인 요청을 다 40분에 하셨는데 여기서는 특별한 게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투표관리관 날인 요청을 이렇게 하지만 안 받아들였죠. 왜냐하면 원래는 시군구 선관위가 그리고 읍면동 선관위가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다 독립입니다. 읍면동 선관위도 독립이고요. 시군구 선관위도 독립이고 그리고 중앙선관위도 독립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읍면동 선관위가 투표를 실시하는 이 선관위가 이 직원이 우선 하청인 노예 하수인처럼 투표관리관 날인을 요청하면 그분들이 찍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법 취지라는 것은 모두 지역 선관위는 다 독립적인 그런 조직으로 활동해야 되는데 결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력을 집중시킨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읍면동 선관위가 안 들어도 될 이야기를 듣는 거죠. 실제로는. 돈과 권력으로 이렇게 쥐어짠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월권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중앙선관위가 통제하고 있는 자체가 위법이고 탈법이고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어라. 그렇게 했는데 찍어라. 말아야 할 중앙선관위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원래는 시군구 선관위가 자기들의 컴퓨터를 가지고 전산조직을 쓴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선거의 명부 를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관리하고 자신들이 모든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데 중앙선관위에 다 뺏긴 거죠. 다 뺏겨서 시킨 대로만 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 보시죠. 540분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오늘 관찰기 보고서 쓰신 분이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날인준법 촉구했으나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은 투표지에 인쇄하여 나오며 위법이 아니라고 현명합니다. 여기서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이 제공이 되죠. 만학의 근원이 이겁니다. 도장 안 찍는 거예요. 투표지에 인쇄해서 나오는 도장에는 투표관리관 김모 씨라고 인쇄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장소에서 수만 장 수십만 장 만들더라도 아무 제어장치가 없고 그 다음 투표 록의 기록 요청 투표 마감 후 투표 확인 완료를 했다. 지금 투표관리관의 도장 이름과 지금 폐찰하고 있는 이름이 달라서 투표관리관의 이름이 달라서 이것에 대해서 기록을 한 상태거든요. 투표관리관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투표소에서 만약에 인쇄를 해서 줬던 도장을 찍어서 줬던 위법입니다. 저건 전부 위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름이 다릅니다. 지금 관리하는 분의 이름과 그 다음에 저 인쇄된 이름이 달라서 혹시나 만약에 이름을 하루 전날 개명을 하셨으면 모르겠지만 같은 김 씨라서 저는 개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허위로 썼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저는 이 투표관리관의 이름이 다르다라는 사실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이제 또 참관인께서 올린 보고서에는 위조 신분증 대비해서 본인 확인 절차에 철저하게 할 것을 요청했는데 얼굴 확인 이외에 성명 및 생년월일을 확인 요청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들은 본인 확인 절차 마스크 벗고 신분증과 얼굴 확인 투표력의 기록 요청 이 부분 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신분증 확인 절차가 그냥 형식적 절차입니다. 형식적 절차고 본인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증 아까 확인기가 위조 여부를 확인 안 해 준다는 거죠. 위조 여부 확인 기능이 전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위조 여부를 확인하려면 행안부 전산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나가기 전에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을 꼭 한번 언급하셔야 겠는데 관외 사전투표 1번 단말기 담당자에게 투표 인수 확인을 요청 했고 그 요청을 받아들여줬으나 추후에 자료 요청 시 김 모 씨가 거부했다. 이게 처음에는 대부분 단말기 에서 기록되는 그런 투표 인수를 확인하도록 요청했지만 오전 한 11시 무렵부터 지침이 내려왔는지 그걸 다 거부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네요. 네. 지금 그냥 투표 사무화로 처음 오신 분은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계시는 분이 젊은 30대 정도 20 30대밖에 안 되는 젊은 사무원들이거든요. 이 사무원들은 그냥 확인해달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친절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굳이 안 보여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되고 나서 관찰하려고 하면 이 투표관리관 관리관 관리관 사무를 전체 통과하는 분이 극렬히 막습니다. 참관인이 이 단말기에 모니터 에 나타난 숫자를 보려고 하면 보는 것 자체를 아예 그냥 극렬하게 막 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참관인이 그냥 폼으로 있는 게 아니라 참관인이 그런 단말기에 있는 투표 인수를 확인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것을 격렬하게 관록이 있는 그런 선관위 관계자들이 다 거부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참관 방해 범죄고요. 이건 공명선거가 아니라 범죄선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범죄선거고 본인들의 사물을 그냥 보여줘야 오히려 이 선거의 정당성이 있고 추명성이 있는데 이걸 보여주지 않겠다고 기를 쓰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비밀 아니에요 비밀이 전혀 아닙니다. 숫자 그러니까 몇 명 저 화면에 보시면 몇 명이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안 보여준다? 그런 이 자들이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범죄자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 단말기를 보니까 이제 상측에 투표자 수 이게 나오네요. 1일차 2일차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능은 몇 명이라는 게 나오겠네요. 지금 몇 명 투표자 수 몇 명. 네. 정확하게 이 숫자가 실시간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게 되어 있는데 이 자들이 지금 현재 국민을 기만하는 거죠. 저것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여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투표용지 발급기에 의한 발급 수라는 그런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투표용지 교부수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몇 명이 올라가는데 이걸 못 보도록 계속 노력한다는 이야기죠. 네. 저것만 보여주면 지금 10명이 들어갔는데 15명이 나와있으면 시정 하라 이라고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뭉한 짓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것 같으니까 저걸 그렇게 가리는 거죠. 저걸 공개를 못하는 자체가 구정선거 범죄자들이라는 거죠. 숨기는 자가 범죄자다. 그러니까 3구 대선의 사전투표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사전투표 인수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cctv를 막고 그다음에 이제 참관인들 가운데 정자를 써가지고 확인하는 것하고 지금 이 단말기에 나오는 것을 상호 대조하는 것을 막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고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경우든 간에 투표 인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제화하는 부분들이 부정성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다음 18번 보니까 이제 여기는 지금 한 분이 젊은 분이 동그라미를 해놨는데 이분이 젊은 분이 처음에 이제 투표 인수 확인을 오케이 하신 분입니까 네. 아마 이분이 아마 그냥 뭐 보세요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보세요. 뭐 안 보여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투표를 전체 관리하시는 분이 보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4.15 총선 이후에는 그런 선관위의 관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이 많았는데 3.9 대선에서 너무나 확인하는 것이 전국 차원에서의 선관위 관계자들의 상당히 조직적인 그런 관여라는 부분들을 많은 부분들이 확인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옥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사무를 하고 있는 전체가 다 가담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아까처럼 이 젊은 사무원처럼 보세요 하시는 분은 관여된 것이 아니고요. 중앙선관위와 그리고 국장 이렇게 사무국장이라고 있습니다. 국장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선거 주무관들 주무관들. 노예한 사람들. 10년 이상 된 이분들. 이분들이 전부 아마 혈맹을 맺지 않았을까 죽기로 지금 부정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오죽하면 광주 전남 저쪽에서는 4천표 맨 마지막 수단입니다. 맨 마지막 수단 다 더 세면 4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8천표를 기록하려고 기어코 쓰려고 왜냐하면 그 실수로 8천표를 올려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그 뒤수섭은 누군가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담당자들 선거 어느 정도 핵심 인사들은 죽기로 지금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자 그럼 이제 19번 보면 그냥 읽겠습니다. 투표용지 발급기에 의한 발급수 공개를 요구했지만 절대 비공개 알려주지 않으려고 노력함. 참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이게 숨기는 자가 곧 범인이다. 결국 숨기는 자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의 범인이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안 알려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숨기려고 할 때는 그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의가 있고. 그것도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할 때는 동기가 있고 저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주로 나는 거죠. 관내 사전선거가 가장 많이 부풀려졌기 때문에 실제로 이 관내 사전선거는 일단은 그 숫자를 일단 먼저 부풀리고요. 그리고 나서 실문투표지를 집어넣기 때문에 지금 이 숫자가 1000명 왔는데 1500명으로 쓰려고 하니 1500명으로 전산이 뜨니 이걸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아주 오랫동안 그런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게 활동해온 그런 그린선거 시민행동의 오근우 대표님께서 아주 정확한 핵심 포인트를 말씀 하신데요. 1단계는 소위 사전투표 인수를 부풀리고 그다음에 후방부대가 들어오면서 실물위조투표지를 투입하고 가장 중요한 주력부대는 전산조작인 거죠. 전산조작을 가지고 여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현재 추정치는 사전투표에서만 326만 표 정도가 조작이 되지 않았냐. 이제 후방부대가 오면서 무슨 미사일도 쏘고 야포도 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후방부대가 따라오더라도 완벽하게 전산조작 한 만큼은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정거보전신청을 판사들이 그렇게 위법적으로 기각을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보면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나라가 나라가 아닌 거죠. 나라가 개판이 된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공명선거가 아니라 비밀선거를 하고 있고요. 부정선거를 하고 핵책하고 있으니까 정말 창피합니다. 이런 기관이 과연 있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이런 정도의 그런 수준이면 공상당 선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야기죠. 공상당은 그냥 보여주고 집어넣지만 전번에 보니까 중국은 보여주고 넣더구면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국민들이 가더라도 저거가 알아가지고 그냥 a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목표 득표율을 만든 다음에 전산을 조작해서 부풀려서 늘리고 한 3, 400만 불 늘리고 그다음에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1 플러스 1 행사부터 시작해서 이중투표 중복투표회가 투표함을 쑤셔 넣어서 그렇게 해서 엉망진창 투표함 속에 투표지가 들어 있는데 그것을 정거보전하겠다고 새누리당의 오건우 대표와 8번이 그냥 정거보전 신청을 10군데 했는데 부산 춘천지방법원하고 하급시민 전남광주지법에서 판사들이 정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대통령 후보가 억울해서 그걸 하면 정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고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건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기가 찬 정도가 아니고 나라가 완전히 개판이에요. 개판. 광주하고 춘천은 정거보전 예치금까지 납부하라고 해서 냈습니다. 돈까지 냈는데 물건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샀는데 돈을 줬는데 물건을 안 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는. 이게 뭐 나라가 이래 가지고 이런 상황 이 정도 상황이 됐는데 국민의힘의 한기호 사무총장이라는 사람 그것도 장성 출신이고 육군 사과나 그걸 거꾸로 나왔는지 앞으로 나왔는지 그러니까 똥별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런 사람이 사무총장 그 사무총장을 또 이준석이 임명한 거 아닙니까 또 재임명을 했고 3월 16일 날. 당신들 그냥 자식들이 있는데 손자 손제도 있는데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이게 그냥 공병원문의 문제가 아니고 오그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개판이 돼 가지고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좌익들이 그걸 하면 이제 완전히 그냥 부정선거를 공고히 할 건데 국민의힘을 하는 태도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당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한번 두고 봅시다. 절반에 절반만 믿을 수 있는 거죠. 반신반의하는 거죠. 이게 나라가 이게 참 나라가 야 이거 뭐 요즘에는 뭐 말할 게 별로 없어요. 하도 어이가 없는 짓이 일어나 가지고. 자 그럼 이제 20분 한번 보시죠. 한번 말씀해 주시죠. 20분 사전투표. 사전투표 인원수 원래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죠. 선거를 하게 되면 창관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창관인들 뭐 하러 왔습니까. 그런 거 확인하라고 왔는데. 그런데 중앙선거안위는 사전투표수 인원수를 조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4일과 5일 사전투표를 하는 동안 깜깜이 선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투표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투표 그러니까 선거의 명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창관인이 보여달라고 하는데도 보여주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중앙선거안위가 범죄 행각을 벌였는데 이런 범죄 행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선거 어디있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중앙선거안위에. 대한민국이 참 요즘에 보면 좀 창피해요. 이게 뭐 지금이 2022년인데 나라의 반장선거도 아니고 통방장선거도 이렇게 안 하는데 대통령선거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전투표소에서 실물로 된 투표 선거인 명부도 비치하지 않고 그냥 선거를 하고 그걸 전자선거인 통합명부로 다 통제를 하니까 조작의 컴퓨터라는 것은 조작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령어만 집어넣으면. 당일투표 때는 이렇게 투표인들은 다 서명을 하게 합니다. 서명을. 서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투표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름 적고 서명하면 됩니다. 이름 적고 서명하면. 그래서 박명록을 어디 가도 모임이 있으면 또. 박명록 있죠. 박명록을 남기는데 박명록조차도 남기기가 싫다는 거 아닙니까. 남기면 그 숫자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간단한 조치조차도 못하는 아주 범죄성관이. 아주 파렴치한 놈들이죠. 괴물들이죠 이미. 그냥 누구를 비난하다는 게 아니고 이게 이래서 되겠냐 이야기죠.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짓이 이렇게 도치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났는데 이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렇게 노예로 가는 길을 막지 않으면. 그러면 그다음에 21번을 보면 이제 기록하신 거죠 이거를. 정말 대단하시네. 새벽 4시부터 나오셨어요. 새벽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야말로 그냥 필사적으로 기록을 하신 거네요. 기록을 하신 거네요. 아니 우리 국민이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적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냥 뜨뜻하게 보여주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아니 전산 그 기록을 그냥 우리 눈으로 보게 해주면 창관인에게 공개를 하면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기록지의 양식을 본인이 직접 만든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저희가 선거감시단체에서 계속 디벨롭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클린선거시민행동이 사실은 뭐 이렇게 저작권자 채무에 이렇게 만들었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연구개발이 돼서 여러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참 잘 만들었네요. 원래는 발을 정자로 써서 기록을 해서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누가 이제 저작권자인지 모르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많은 단체에서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방송을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들이 윤석열 씨한테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선거감시단체들의 활동 때문에 24만 평가하는 그런 그 조작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거죠. 그 포탄을 뚫고. 지금 이 기록지는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물정입니다. 이건 임의성도 있고요. 법정에 가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시민이 허위로 기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을 한 시민들이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대한민국을 거짓 선거를 진실을 드러낼 물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필사적으로 이 부분 한번 보시죠. 필사적으로. 지금 여기 아까 기록지를 보시면 우리 시민의 정말 그야말로 우리 온 국민부정선거를 맡고자 하는 국민들의 그냥 필사적인 노력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진짜 이게 대한민국 이렇게 하면 살 수가 없다. 우리 국민이 죽는다라는 이렇게 절박하면서 이렇게 밖 화장실도 가지 않으시고 하루 종일 새벽 4시부터 저녁에 4시까지 직장도 있고 이런 시민들이 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까? 이거 진짜 피눈물 경우인데 이 피눈물 같은 이걸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외면하고 진짜 이 이놈의 정치인들이 이런 걸 봤으면 아니 이걸 봤으면 도대체가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제 자료 보니까 2020년만 하더라도 정당보조금이 한 908억 원 정도 지불됐더군요. 지금 아마 1000억 정도 나갈 것 같은데 양당이 한 450억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기가 찬 이야기죠. 지금 선관위는 거의 1조 가까이 6천억에서 7천억을 갖다가 쓰는 기관이고요. 선거 때는 거의 1조 가까이 씁니다. 1조 가까이.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고 그리고 겨우 참관비 얼마 몇 만 원 주는 그거? 아니 지금 그거 다들 그냥 오신 분들은 그냥 폰이나 만지작거리다 가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걸 보면 아니 양심이라도 있으면 자수하셔야죠. 우리 정치인들이. 이런 걸 보면 정치인들이 빨리 자수해야 됩니다. 자신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다 알고 있겠죠. 다 알고 있겠죠. 김무성 씨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당신들 참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당신들 그렇게 살면 정말 뭐 이제 23번을 보면 결국 실제 투표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조 전산 투표수의 차이를 확인했다 이 말씀이시죠. 네. 투표가 끝나고 나서 우리 참관님께서 필사적으로 물었습니다. 몇 표냐. 몇 표냐. 몇 표냐. 그러니까 안 보여주니까요. 안 보여주니까. 몇 표냐. 그래서 구두로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무려 331표가 차이랍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사진으로 찍힐까 봐 그렇게 안 보여준 거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 참관님께서 정말 절박하게 물어본 거죠. 끈질기게 물어본 겁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제 방송을 보고 한 분이 아 제가 개표 상황표를 다 참가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지장이 없었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다 작업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4박 5일 사이에 다 취업해놓은 거. 네. 투표 참관인 중에 별 차이가 없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선거구 동사무소 뭐 다 투표수마다 다 조작을 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데도 있는 거죠. 계획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투표 인원 수가 적은 동네는 안 합니다. 5개 동이 있으면 투표 인원이 많은 3개 동만 하고 2개 동은 버립니다. 지난 4.15 총선회 때 보셨지만 그래서 투표수가 심지어 사전투표 인원 수까지 들락날락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본인이 없었다고 해서 모든 선거구에 이렇게 위조 그다음에 위증감이 없었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좀 우파 성향이 강한 그런 지역에서는 아마 지역 선관이도 좀 쉽지가 않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안 한 지역도 있다는 이야기죠. 네. 홍준표 의원께서 4.15 총선 때 내 선거구에서는 그런 거 없던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갑작스럽게 옮겨셨잖아요. 갑작스럽게 옮겨서 거기는 조작 자체가 불가능해진 지역이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수많은 정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정치인이 도의가 아닙니다. 그건 정치인이 아니라. 홍준표 의원도 인천시당에 가서 경선 과정에서는 슬쩍 쏭내를 비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입을 다물었고. 참 이 대한민국 이래 되겠습니까. 나 참 아니 선거 때마다 이렇게 조작질을 하고 다니니 그리고 그냥 조작을 하고 나서 또 입 싹 닦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런 비양심적인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아이들을 키우고. 저는 이 문제의 근원이 서울대법대에 있다. 서울대법대 카르텔. 이분들이 지금 대법원부터 시작해서 다 지방법원장까지 다 계시는데 이분들이 다 선관위 위원장입니다. 이분들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은 본인은 선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미 범죄는 발생했고 이러니까 덮으려고만 하는 거죠.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는 거죠. 최재형 씨 그렇게 소신 있고 강단 있고 하지만 이번에 국회의원 돼서 축가를 합니다만 마지막까지 경선 과정에 그 비급한 모습을 보이는 거 보세요. 그게 참 대한민국의 지금 엘리트들이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자기들 동기고 친구고 후배니까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판사도 마찬가지고 전부 자기들 동기들이다 보니까 언론인까지 포함해서요. 자기 동기들 자기 친구들이 징력을 살아야 될 이 정도의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는 거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저 형님 형님을 뒤를 봐주고 동생을 봐주고 후배를 봐주기 위해서 지금 이 정치인들 그다음에 법조인들 그다음에 검사 판사 이런 분들이 국민 배신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잘 아는 어떤 경제학자가 한 분 계신데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좀 이렇게 깊숙이 한국 사회를 결국 한국 사회의 특징을 그냥 딱 정리하면 일본말로 단꼬라고 합니까? 단합사회다. 그걸 뭐 영어로 하면 카르텔사회다. 그 구조를 깰 수 없는 한 참 어렵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면 참 최재형 씨나 이런 분들도 입을 다물고 이인재 씨 뭐 이런 사람도 다 입을 다물고 뭐 이런 거 보면 참 유해창 씨도 참 입을 다물고 대한민국에 그래서 소돔과 고무라가 망한 것 같아요. 의인이 한 명도 없으니까. 서울대 법대에 교수 조국 씨가 있습니다. 조국 씨. 이 조국 씨가 어떻게 자기 자녀의 위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했는지를 보면 결국 서울대 법대의 동문들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이 전부 이끌어주고 끌어주고 덮어주고 은폐하고 이런 짓을 벌이다 보니까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나라가 망할 지경이고요. 지금 선거 범죄를 막고 있는 대법원 대법관들이 다 지금 하급심의 지방법원의 법원장들이 선관위 위원장 들입니다. 자기 식구입니다. 자기 식구. 자기 식구들이 다 지금 직역 살게 생겼으니까 어떻게든 지금 범죄를 막고 은폐하고 듣고 없는 셈 치고 가려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오늘 강희숙 님이 선거 때마다 국민들이 이렇게 피눈물 흘려되겠습니까 참 그렇습니다. 이봉순 님은 정치에만 들어가면 모두 쓰레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드리 헵본 님은 최재형 넘아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냐 키키타 님은 최재형 판사춘들이 참 파리 안으로 굽는 정에 그리 약한가 이렇게 참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보통 시민들이 남긴 이야기가 마이 영영 님은 아이들 보기에 너무나 쪽이 팔립니다. 말을 못하겠습니다. 애들 반장 선거도 이보다 더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뭐 이제 3구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선중앙동화의 주요 농객들 가운데 간 한 사람도 자기 기명으로 부실관리 과실불리 선거공정성 부정선거 이런 용어를 사용한 칼럼 하나 안 되고 전직 그냥 고려대 총장은 헛소리나 하고 있고 전직 서울대 교수도 좋은 이야기하고 있고 전직 헌법재판소 보낸 사람도 무슨 중앙일보에 무슨 한국 민주주의가 지금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들이 그냥 인간들이가 이것들이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내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서울대 저도 농대 졸업했고요. 대학원까지 졸업했는데 참 정말 국민들 앞에 죄송하다. 서울대 법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우라라고 하고 있고 정의의 종까지 있습니다. 정의의 종 이렇게 해서 종까지 있고 그런 법대에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고 했는데 선배를 위해서 이렇게 범죄를 은폐하고 후배를 위해서 이렇게 범죄를 은폐하면 당신들이 지금 법조인인지 그리고 도대체가 당신들이 사람인지 저는 묻고 싶고요. 제가 시간 내서 저는 서울대 법대에 한번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가 대한민국을 망치는 이런 짓거리를 서울대 동문 후배 선배들이 이렇게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이 나라를 망치는 인원들이 창피해야죠. 창피해야지. 제가 그래서 가서 모교니까 제가 방문해서 거기서 저는 모교 방문 행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세 씨가 설법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김기현 씨하고 1959년생이죠. 권영세 씨가 4.15 총선에서 용산구에 출마해 그 전 선거는 패배를 했죠. 0.4%로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용산구민들이 권영세 씨를 압도적으로 당일투표에서 밀어줬거든요. 얼마나 부정선을 했기에 강무선 후보가 그냥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대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주 이번에 사전투표 동료에 낯수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59년생들이니까 거의 그냥 동년배를 살았던 사람이죠. 인간들이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 수가 있냐 이야기예요. 이번에 사전투표 동료를 해가지고 4.15 총선보다 한 500만 표 정도가 더 조작 대상이 된 거 아니에요. 500만 표 정도면 10%씩 떼면 100만 표 정도를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사전투표 황금어장이 제공이 된 거죠. 참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정말 요즘에 이렇게 보면 자괴감도 들고 아주 그냥 한국이란 나라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엄청난 범죄 행위를 범하고 다 이렇게 입을 닦고 그냥 앞으로 갑시다 협치합시다 화합합시다 통합합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이게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이게 정상적인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정말 양심 있는 서울대 법대 동문들은 지금이라도 양심 선언을 해야 됩니다. 양심 선언을 하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제를 해야 됩니다. 이거 나라를 이렇게 망친 것에 대한 반성과 통제라는 반성이 없으면 폐교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대학은 문을 닫아야 된다.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배신하는 놈들이 이렇게나 많이 나온다는 게 말이라 되겠습니까? 심지어 권순일은 재판 거래 의혹까지 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인데 이미 녹취까지 다 있는 거죠. 녹취까지 있고 그 잘난 이혁 때문에 대장동 고문 자리 때문에 재판 거래를 했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정선거 이거 4.15 부정선거를 가지고 거래를 했다고 보는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본인이 협박받고 있으니까 부정선거가 폭로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재판 거래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 보시면 어떻든 간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사전투표한 인원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숫자하고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럼 24번은 이게 한번 중요한 내용 24번부터 확진자 투표 절차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3월 5일 날이 오후입니다. 오후 이제 17시부터 확진자 투표 절차가 막 시작이 되는데요. 이 절차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용인하는 방법이 전혀 아닙니다. 직접선거 비밀선거를 완전히 정면으로 위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그리고 이 5일 날 사전선거가 위법이라는 것은 중앙선거관이 자신들이 인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9일 날 선거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직접 선거를 하죠. 왜냐하면 이건 범죄라고 시민들이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나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자신들이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3월 5일도 분명히 직접 선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들은 이렇게 간접선거를 한 이유가 결국은 관내 선거용 임시기표성 투표지 운반 이 봉투 안에 이미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 넣어놓고 그것을 설적 진짜 투표 이 봉투에다가 설적 집어넣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간접선거를 했던 겁니다. 저는 그거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두 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장 이렇게 두 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봉투 재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로 두 장을 넣었다 그러는데 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투표지가 27cm나 됩니다. 이 투표지가 한 장이 들어있고요. 들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집어넣게 되면 간섭이 생깁니다. 들어가려다가 뭔가 걸립니다. 걸리작거립니다. 그것도 여러 장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무리 무딘 사람도 이 안에 이미 다른 내용물이 들어있으면 표를 집어넣기가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눈치를 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 봉투를 재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두 장이 들어갔다는 말은 거짓말이고요. 실제로는 이 얘기에 이미 기표된 투표지와 기표 안 된 투표지 두 개를 준비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표 안 된 투표지는 자신들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 표를 그냥 나눠주기 위해서 준비했던 거고요. 기표된 투표지는 중간에 설측 집어넣기 위해서 준비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종류의 투표지를 준비했는데 실수로 같이 집어넣어버린 거죠. 두 장을 같이 집어넣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2번이 나왔으니까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표가 한꺼번에 접혀서 나온 투표지가 있었는데요. 4장은 1번이고요. 1장은 2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5표가 들키더라도 우리 국민이 투표했다라고 하기 위해서 2번 표를 한 장씩 꼭 끼워 넣었습니다. 이 자들이 이렇게 간악한 놈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이 봉투를 만들 때, 가짜 봉투를 만들 때 1번만 만들어놓겠습니까? 2번도 같이 만들어놓은 거죠. 들키면 선거인들이 투표한 것을 안 집어넣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에 25분 한번 보시죠.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시간 있으면 한 번 더 보시는 걸 알고 25분은 임시기표소에 투표함이 없어 투표지를 봉인되지 않은 투표지 운반봉투에 넣고 수시로 이동함.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서와 투표지 숫자를 대조하지 않고 투표함에 넣는 것을 제재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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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관인에 동행하였으면 괜찮다고 강행함. 신분증 확인을 통한 본인 확인 여부는 직접 보지 못함. 확진자 투표 참관인이 참관인의 역할보다는 선관인을 또한 투표 업무를 진행함. 투표 마감 이후에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서, 개수 확인서 시 참관인 본인이 세워보겠다는 제안이 참관인에 보기만 해야겠다고 제안함. 지금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은 투표 봉투를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집어넣는 일을 같이 하고 있지 않 습니까 투표 사무원이 아니고 심지어 참관인입니다. 위법한 거죠. 참관인이 투표 사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하얀 옷 입은 신분이 참관인이에요. 참관인인데 투표 집어넣는 걸 제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 투표지가 누가 죽은 줄도 모르고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체가 어딘지를 누가 투표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져와서 쓸어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본인 확인하고 이 투표지하고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그런 거 할 수가 없다. 참관인이 보고 있으니까 그냥 넣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서울시 은평구 신사일동 주민센터에서 있었던 그런 일본으로 기표된 위조투피 투입 상황을 제가 지금 영상을 아까 못 잡았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아까 그 종이 가지고 조금 더 설명하면 돼주시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조금 더 위로 올리셔가지고 지금 은평에서는 은평에서는 두 장의 투표지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은평에서는 한 장 두 장 두 장이 나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심지어 일본이 기표가 되어 있습니다. 한 장에는 일본이 기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일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지를 나눠주는 그 자체가 불법행위고요. 이미 이건 범죄 행위고 이미 이것은 방장 이렇게 체포해도 됩니다. 이런 투표지를 나눠주는 이 사무원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체포를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체포해서 수사해야 되는데 전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노정의도 체포하지 않고 이 사무원들도 체포하지 않습니다. 부실 선거라고 합니다. 선거 사무원이라 할지라도 이 범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그들의 변명을 듣는 게 아니고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투표지를 나눠준 것이 이 투표지가 어디서 나왔는지 명확하게 수사로 밝혀야 되는 거지 아니 그냥 이렇게 재활용하다 보니까 실수로 넣었다. 이걸 어떻게 믿냐고요. 어떻게. 그리고 설명을 드리면 봉투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이렇게 표를 하나 집어넣는 건 아주 까끌하게 들어갑니다. 그냥 쉽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면 이 용지가 걸립니다. 무조건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투표지 봉투를 한 장만 만든 게 아닙니다. 한 장이면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걸리고 넣을 수도 있으니까. 심지어 6장까지 만들어서 나눠줬습니다. 이건 어디서 제3의 장소에서 이건 이 봉투를 이미 만들었다는 거죠. 봉투를 좀 들어보시죠. 이렇게 조금 더 관내 선거인용 임시기표 투표지 운반 그거를 이제 별도로 1번 기표를 찍은 것을 수십 장 만들어놨다가 이제 그냥 투입한 몰래 투입한 걸로 했는데 실수로 그거를 찍은 거를 그냥 확진자 사전투표인에 함께 그냥 나눠줘가지고 그 안에 있으냐 이게 왜 두 장이냐 이렇게 된 거죠. 네. 지금 우리 시민들이 투표한 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밑에서 가죽 올라오는 바구니에 가죽 올라옵니다. 그냥 이거 쑥 집어넣으면 그냥 그냥 투표지 됩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1번 기표를 잔뜩 만들어서 집어넣어도 우리 참관이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보면 이제 확진자 사전투표율 3일과 4일에 오후 5시부터 실시된 데에서 모처에서 인쇄돼서 만든 1번 이재명 후보로 기표된 그런 확진자 사전투표 용지를 다수 준비해놨다가 그것을 이제 투입할 그런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 이 한 가지 아주 대표적인 사례네요. 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제가 문의하겠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확진자 사전투표 총수가 대략 얼마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확진자가 대략 그때 당시 한 150만에서 120만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추정됐고 왜냐하면 그거는 뭐죠 보건복지부인가요 질병관리청 거기서만 알려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확진자가 몇 명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선거 기술 선거 조작 기술자들 그쪽 동네에 있는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상당히 확진자 사전투표에 기대를 많이 걸었겠네요. 네. 그래서 3월 5일이 대통령 이재명과 윤석열의 분수령이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하십니다. 거기서 약 20%에서 30% 이상을 이 가짜 봉투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다른 선거국에서는 자연스럽게 투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1번만 집어넣은 표가 슬쩍 들어간 거죠. 슬쩍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영상으로 나중에 저희가 공개를 했지만 막 집어넣는 게 정신없이 집어넣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와서 막 집어넣는데 그 투표지의 진위 여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권자가 직접 투표하면 집어넣는 게 아니라 선거 사무원이 마구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마구 집어넣는 표에 위조 투표지가 다량에 안 들어갔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관인도 1층과 2층을 왔다 갔다는 그 사이에 지켜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노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유추해서 보면 2020년도 4.15 총선과 달리 2022년도 3.9 대선에서는 3월 5일 날 100여 명이 넘는 확진자 사전투표회에서 상당수의 그는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것을 명확하게 1번 투표지가 6장씩 4장씩 이렇게 나눠줬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명확한 증거고요. 이걸 가지고 뭔가 부실 선거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건 머리가 부실한 거죠. 머리가. 도저히 자기가 실물 이렇게 봉투를 만들어서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 선관위가 제공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만들었지만 그러나 이 봉투에 이렇게 긴 투표지를 만들어서 직접 자기가 넣어보면 이건 도저히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어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근호 대표님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보면 결국 이제 3월 5일 날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이제 소위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기획했던 그런 모종의 일들이 결국은 서울시 은평구 신사일동 주민센터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그게 방송이 되고 하면서 이제 그날 밤에 그냥 부랴부랴 그냥 국민의힘에 국회의원들이 과천중앙선거 관련 항의 방문하고 거기에서 이제 김시한 당시에 그런 사무총장 입에서 무슨 난동을 국민이 뿌린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거사가 실패함으로써 결국은 3월 9일 날 확진자 당일 투표에 상당히 계획과 차질이 발생해버렸대요. 네. 지금 은평에서 벌어진 그 일은 이미 저는 상구대선에서 이게 화약고가 터질 것이다. 이 부정선거에 화약고가 터지는데 틀림없이 우리가 모든 이 부정선거의 양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감시를 철저하게 하게 하면 결국은 새로운 수법이 나올 텐데 그게 확진자 격리자 투표가 될 텐데 지금 아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꼼수 봉투죠. 좀 딱 이렇게 흔들지 마시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딱 보여주시죠. 이 꼼수 봉투. 이 꼼수 봉투. 이 꼼수 봉투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가짜 표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이런 상태에서 들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아주 큰 사변이었던 거죠. 아주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중앙선관이 이하 선거 조작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아주 이 사건이 터짐으로 해서 사전투표에서도 이게 이것 때문에 투표율이 저하가 됐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일 선거에서도 일부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0.7%로 지게 됐다. 이게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건우 대표님 말씀하신 거를 보면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부정성 검증을 규명하기 위해서 활동해온 그런 전문가들은 이번 2022년 또 3구 대선에서는 이건영 그런 기획단장으로 대표하는 그런 선거 기술자들이 어떤 종류의 새로운 핵심 조작법을 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또 시중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확진자를 늘려가는 그런 정부의 태도에서 저 양반들이 확진자 사전투표나 확진자 당일투표에서 뭔가 거사를 꾸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 시민들의 직관이라든지 총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섭네요. 네. 지금 이 봉투 안에 투표지가 들었는지 빈봉투인지 안에 표가 들어있는지는 그 참관인들은 모릅니다. 모르는 것을 이용한 거죠. 사실은. 이것이 빈봉투가 들어있어도 우리 참관인들이 모르고 이 안에 1번 표가 들어있는 표가 다량으로 들어와도 모르는 상태죠.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 썩 바구니에 집어넣으면 그냥 이렇게 위조가 아주 쉽게 된다라는 사실을 자신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한 겁니다. 아주 대참사죠. 그러니까 두 장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데 대참사를 벌인 거죠. 제가 하나 부탁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 지금 오늘 우리 후반부에 이야기한 확진자 사전투표와 관련된 그런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당면했던 대참사 그 내용만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한 하루나 이틀 사이 한번 방송을 한 번 더 내보내면 좋겠네요. 네. 지금 오늘 방송이 많이 길어져서. 네. 준비가 그 부분만 그것만 초점 맞춰가지고 거기에 쓰여있던 일종의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확진자 투표 영상 두 개는 제가 공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먼저 공개했고요. 아직 오늘 이부 공개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자료 준비했는데 다음에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그게 이제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부분만 딱 압축해가지고 한번 방송을 드리면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26번을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오늘 하이라이트네요. 26번 17시경에 투표 후 마무리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17시가 되니까 이제 투표가 이제 원래는 7시 30분이 마무리인가에 그랬을 겁니다. 어쨌든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전부 이제 봉인을 하고 그다음에 투표록을 전산에서 투표록을 본인이 써야 되는데 전산에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는데 이 관외 투표는 일단은 저의 봉인지를 제거하고 투표 이렇게 표를 쏟아놓고 봉투를 쏟아놓고 우체국으로 보내버립니다. 우체국으로 보내고요. 그리고 관내 투표는 이렇게 봉인을 해서 선관위로 옮깁니다. 옮기는데 지금 이 옮기는 과정들을 자세히 보시면 실제로 마지막에 투표록을 작성할 때 그 투표록도 촬영을 못하도록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한 분이 다른 분은 다 놀고 있는데 한 분이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걸 촬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투표록을 촬영하면 안 되고 그래서 멀찌감치 이렇게 촬영을 했고요. 그러나 끝끝내 물어봐서 이번 투표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결국은 331표가 차이 난다는 사실을 끝끝내 확인을 하신 거죠. 확진자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서 개수 143장. 선관위 직원 다섯 명이 흩어져 개수하여 합한 숫자를 신뢰할 수 없어서 참관위 본인이 직접 세겠다고 했으나 참관위는 손댈 수 없다고 해서 선관위 직인이든 참관위 앞에 직접 세도록 합. 지금 이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서는 실제로 이게 143장이라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 증거 보존을 해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이것도 진위 여부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일어나는 거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 투표소에서 일어나는 것과 그리고 선관위 참고에 있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증거를 다 남겨놔도 이 선관위는 결국은 착각이다 오류다 실수다 온갖 변명을 다 대우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나머지 장면들은 전부 이제 봉인을 하는 건데요. 저는 선관위가 문제가 뭐냐면 이 참고에 선관위 직원들이 마음대로 들락거린다는 겁니다. 참고에 이렇게 봉인을 하고 참고에 물건을 넣었으면 아무도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선관위 직원들이 심야에도 마음대로 들락거린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하다. 이건 뭐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고 그것을 잘 보관해 주기를 바라는 꼴인 것 같습니다.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그다음에 28번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지금 28번이 어디 페이지인지 몰라서요. 8시 26분 관외 회송용 봉투 우체국에 인계 네. 이거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관외 우편 봉투는 쏟아가지고 보내고요. 그리고 기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인데요. 이 상황에서 아마 또 열심히 기록을 하고 이렇게 채증을 하려고 하면 방해가 많습니다. 자기들이 애워싸고 그냥 애워싸서 자기들끼리 많으니까 참관인에게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참관인이 주인인데. 선관위가 주인이 돼버린 그런 선거가 돼버렸네. 선거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인데. 국민이고 이 참관인은 자신들의 부하 직원도 아니고요. 이 참관인은 그야말로 자신들이 감독자인데 이분들이 자신들이 참관인을 아주 하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하고 있는 거죠. 참. 자 그다음에 이제 21시 06분에 관내 투표함 및 투표록 송파 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를 하고 투표소에서 투표록 촬영을 못하게 해서 인계 시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결론이 이제 한 번 30편에 사전 투표록 촬영도 불화했네요. 네. 투표록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절대 보여주지 않으려고 기를 쓴 거죠. 참관인 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관인이 왜 투표록을 못 봐야 되는지 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참관 방해 범죄거든요. 이건 뭐 징역 3년인가요 그 정도 해당되는 범죄 행위인데 아주 태연스럽게 범죄 행위를 왜냐하면 대법원이 이 분들을 지켜준다는 자신들이 대법관들이 지켜준다 이런 오만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마지막 이게 참 중요한 부분 같은데 투표 마감 이후에 알려준 숫자는 숫자는 육안 개수 현황 대비 331표가 늘어났습니다. 이거네요. 네. 이게 웃기는 게 많이 보고 있고 개수하고 있는데도 위증감을 한 거죠. 이건 명확한 사실이고요. 이분이 뭔가 다른 의도가 있거나 범법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반 시민입니다. 이것을 위조하거나 부풀리거나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성도 있고요. 얼마든지 이것은 법정에서도 증거로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것은 명확하게 유관 개수 한 331표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의 도적질이 명확하게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이런 도적질을 버젓이 보는 앞에서 했다는 거죠. 보는 앞에서. 우리 참관위 보는 앞에서 도적질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송파구 3전투표소 사례지만 기본적으로 전국적인 차원의 한 가지의 예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전에도 전북 군산에서도 200표 가까이 증감했다. 이분은 화장실 가는 것까지도 가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리고 이게 전북 군산의 시골이라 보니까 투표 인원이 적어요. 천명 남짓도 안 되는데 그 인원을 쏘깁니다. 세상에 그것도 200명이나 쏘깁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이게 버젓이 국민이 보는데도 쏘긴다. 이분들은 절박한 거죠. 부정선거를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절박함으로 아마 부정선거를 했다. 사실 제가 아무리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2월 1일 지방선거에서 그쪽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민심을 잃어 가지고 거의 부정선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3구 대선에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거 외에는 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을 참 측은하게 여기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달리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지지세가 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저도 이게 조금 자파 진보적 성향을 가진 친구들도 도저히 법인카드로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을 사먹는 저런 사람을 찍을 수는 없다는 거죠. 자기들도 창피하다는 거죠. 창피한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 지지세가 비등하다. 이게 말입니까 이게. 파렴치한 거죠. 파렴치한 거. 자 그럼 이제 32쪽은 결국은 이제 요게 멋있네요. 이게 참 역사적 기록물이네요. 유관계수 현황표 총계가 4713표 참 이분이 대단하네요. 그 보고서를 쓴 게. 명부 시스템에 전산상으로 중앙선거관리나 추계한 것은 5044개. 이거는 결국 331표 차이가 난 거네요. 지금 이분께서 저는 우리 진짜 이분은 자신 창관인의 의무를 창관인의 할 일을 시민의 한 사람부터 최선을 다했다. 이 정치인들은 자기의 할 일을 하지 않지만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의 법관 검사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 시민들의 이런 피눈물 나는 노력을 보고 이제 대답을 할 차례입니다. 응답을 할 차례입니다. 이제 상구대선 당연히 응답을 할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하나 강고를 드려야겠는데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라를 바꾸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2천만 결집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전화번호가 아마 여러분들 지금 계속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전화번호가 5개니까 전화번호로 참가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TV 넷으로 참가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한 번 시간 내셔가지고 한 천한 오백만 정도 모으면 힘이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압박하는데 이게 나라가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좀 힘을 대주시고 내일 저녁 9시에는 참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과거에 전교주하고 싸우면서 조전혁 서울시 교육감 후보 생방송을 진행할 테니까 한 번 시간 내셔서 참가를 해 주시고 또 후원도 좀 해 주시고 힘을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한 33쪽에 이 결론 부분 한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시죠. 결국은 송파구에서 한 동에서만 단 하루에 300명가량이 증가된 것이 명확하게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3월 5일 사전투표에서 이미 300명이 증가한 것이 확인이 된 상황. 이 상황을 모른 채 하고 부정선거 없다. 부정선거 어디에 있노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은 정치인이 아니라 양심을 저버린 짐승이다. 저는 국민들이 이렇게 정직한 시민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수거해서 이것을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한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자격도 없고 우리 국민으로서 자격도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이제 결국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대요. 선관위 공무원들이 별도의 카톡방을 운영하면서 선거인수 같은 것을 논의한 그런 흔적들이 많이 전국에서 관찰됐는데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4.15 총선 때는 spc 3립박스가 이렇게 전국 선관위에 나와서 국민들이 의아했습니다. 정말 이상하다. 이거 뭐지 이렇게 했는데 이번 상구대선에서는 모든 선관위 직원들이 저희 참관인들이 보고하기를 카톡으로 그것도 매시 40분에 두 개의 숫자를 올리더라. 관내 하나 관의 하나.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전용 회선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선거 정보라는 것은 국가 기밀이고 선거 기밀입니다. 기밀인데 이것을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는다. 누구에게 보고를 하고 있다. 이건 범죄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거 카톡 포렌식 하면 압수수색하면 당연히 실제 투표수가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 투표수 그러면 즉각 검찰과 경찰은 즉각 이 중앙선관위 선거 사무원들의 카톡을 압수해서 실제 이거 이미 자체가 범죄입니다. 비밀이죠. 비밀. 선거 비밀을 누설한 제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범죄 누설죄로 안 그래도 세금을 들여서 전용선언을 전국 선관위 투표소마다 전용 회선을 다 주고 있는데 어떻게 카톡으로 비밀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카톡으로 선거 투표인의 수로의 비밀들을 이렇게 주고받는다. 이선 라인으로 보고한다. 이건 범죄 행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수일 내로 이제 3월 5일에 확진자 사전투표권은 별도 방송을 우리가 마련하고 오늘 방송에서 매듭 말씀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나가시면 제가 정리해 방송하고 마치겠습니다. 투표소 한 군데에 이게 범죄 사실이 아닙니다. 전국의 여러 우리 참관인들이 하루 종일 관찰한 투표소가 많은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열심히 한 보고서의 내용을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이 선관위가 속이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을 제기할 필요가 없고요. 이미 한 사람의 정직한 시민 목격자 정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다만 들으시고 이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굴복하지 마시고 저항하셔야 된다. 여러분께서 저항하시고 한가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참여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참 우리 오그노 클린 선거 시민행동의 대표로 계시고 이번에 대선에서 정말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기호 8번 세뇌대장 그런 후보로 출마하셔서 계속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니까 오늘 방송 마치시면 미디어 A를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또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일 내에 약속한 바와 같이 다시 오그노 대표를 모시고 3월 5일 날 확진자에서 이루어졌던 일종의 부정선거 사례가 갖고 있는 3구 대선의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별도 방송을 편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월 25일 날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가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전국 교수인 모임에 성명서를 갖고 국민의힘을 방문해서 잠시 한기호 사무총장 1952년생 69세로 6사를 졸업하고 장성 출신으로 3순 의원입니다. 강원도에서. 아마 대화 중에서 여전히 부정선거가 없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이준석 씨의 그런 깊은 신임을 받고 있는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또 지금 말씀드렸던 한기호 사무총장이나 같은 입장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선거 수준은 아프리카의 가장 미개한 나라 수준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그러면 공상당 선거하고 우리 선거가 무과 다른가 이렇게 선거를 난장판으로 진행할 정도 되면 그런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숫자를 모으고 집회 시위를 통해서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참정권 보호를 선거 공정성 보호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소위 부정선거 건절, 공정선거 확립, 선거정의 구현이라는 그런 2천만 명 정도를 결집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제가 알리고 있는 이 내용 그러니까 다섯 개의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 전화를 거시면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2천만 결집운동에 참가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천하가 의지 않으신 분들은 공tv.net로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또 그렇게 2천만 결집운동에 참가하실 수가 있고 좀 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이 아닌 그런 보통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애플폰이 아닌 경우에는 공병호TV라는 그런 앱을 가시면 또 자동적으로 2천만 결집운동에 힘을 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건절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아이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물려준다는 의미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사전투표를 도입하고 전자개표기를 도입하면서 거의 아프리카 초미계 국가보다 더 열악한 수준으로 지금 떨어졌고 4.15 총선에서 긴가민가했지만 3.9 대선을 통해서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그렇게 기획자들의 그런 의지를 관철시키는 하수인인자 행동자로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거듭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부정선거 문제를 밝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병호TV에 대한 탄압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2020년 9월 9일 날 재건표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2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탄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채널과 달리 계속해서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갈려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예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유민으로 살아가느냐에 분수령을 결정한 것이 바로 선거 부정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부정선거를 진두지휘했던 그런 지금 민주당의 수뇌부들은 전국에 사찰을 다니면서 아주 편안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훔치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큰 물건을 훔치게 되면 수사를 받고 법원에 재판 과정을 거쳐서 감옥을 갈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된 일인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이래로 선거에서 계속적으로 부정선거가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추정한 자료는 326만 표 이상 정도가 이번에 그렇게 전산 조작이 되고 위조 투표제가 투입된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공정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뜻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의지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대의 피와 눈물과 땀을 통해서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자유국가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엄청난 행운과 복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낳아서 키운 그런 자식들과 그 자식들의 자식들인 손자 손녀 세대가 더 자유로운 그런 환경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너무나 명확한 자유국가의 원칙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복원돼서 공정선거와 부정선거의 근절과 선거정의의 실현을 통한 정의로운 나라가 여러분들 펼쳐지는데 여러분 다 함께 힘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는 앞으로도 어떤 탄압이 계속되더라도 선거 부정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계속해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우고 자란 그런 원칙은 이런 불정과 불법이 행행하는 사회 속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소신이자 원칙이자 신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자기 입을 통해서 자기 거를 통해서 선거 부정과 부정선거 문제를 거론해야 되는 그런 수많은 그런 유명한 논객이나 정치인들이나 그리고 고위 관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침묵하고 조선중앙동화를 비롯한 대다수의 언론들이 침묵하는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나라를 구한 사람은 고관대적들이 아니고 평범한 시민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은 민초들이 움직여서 부정선거를 온몸으로 막아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선거였습니다. 326만 표 이상의 조작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24만 7천 표 가량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기사 회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많은 생업의 전선에서도 바쁘시고 분주하시겠지만 여러분이 관심 갖고 계시는 관심과 그리고 에너지와 애정의 부분을 투입하셔서 부정선거가 건조되고 공명선거가 확립되고 그리고 이 나라의 선거정의와 정의가 구현되는 그날까지 함께 힘을 합쳐서 나라를 세웁시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